엄마도 떠나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면 마크 알겠어 헛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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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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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귀여워 동물 좋아해 다봤어? 손 어우 와우! 오늘 가려봐. 오늘 손 받아. 약간 자동인데? 응. 커피야, 손! 어떻게? 신발 왜 벗었어? 우와, 이렇게 하고 기대고. 아이고, 잘 배웠네. 잘 배웠어. 잘 컸네? 캠퍼야, 캠퍼. 오늘 점심 메뉴는 햄버거고요. 각자 만들어서 오는 거고요. 맞아. 응. 오늘 만들어서 온유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까? 엄마 온유 얼굴 만들었어. 얼굴을? 그거는 못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만들고 싶은 친구 얼굴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온유 얼굴을 안 만들어줘서. 속상했다고. 응. 그럼 온유 얼굴 어떻게 만들까? 온유가 만들 거예요. 온유가 온유 얼굴 직접 만들 거야? 응. 그러면 되지. 엄마 뭐하고 있는지? 아빠. 아빠 머리에 온글이. 뭐 힘내네. 응. 엄마도 뭔지 몰라.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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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벌레 오기만 해봐. 응. 온유 선장이다. 온유 선장이다. 네, 온유 선장이다. 네, 알. 그 말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지우가 많네. 주변에 로아가 되게 많다네. 로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나봐. 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나도 유빈 유빈 최유빈 온유빈 약간 장이빈 근데 유빈 자체는 예쁘네 그치 유빈은 예쁜데 온유랑 이어서 하면은 그치 햄버거 만들기로 해가지고 저희 같이 놀고 지금 얘가 유빈 잘 안나와서 안 나왔네 운이 진짜 까맣게 까맣게 운이 여기 위에 아빠꺼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운이 토마토 좋아한댔지 응 엄청 동그라네 엄청 크고 동그네 저 오늘 다 먹을 수 있지? 2개씩 넣을거야? 입에 들어가지? 응 It's 햄버거 그치 괜찮다 어린이 입맛이 안맞은 줄이 몰랐어 그렇지 잘 먹네 이제 엄마도 토마토 하면 돼 잠깐만 이만 알겠어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겠다 너 너무 작은거 주는거 아니야? 그러네 오늘도 작은거 먹어야겠어 너머 이거 치킨과 사르르르 요거야 사르르르 어디다 매웠어? 사르르르 사르르르 운이가 만든거지? 운이가 만든거지? 운이가 만든거지? 운이 아니야 뭐라고? 거기 뭐가 들었었는데? 아침 점심에 먹은거 다 어디갔어? 응 학부모 엄청 한다며 그래도 안 졸려 안 졸리다고 묻고 싶은데 네? 안 졸리다고 생각하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운이는 안 졸려 뭐라도 주든가 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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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싶어 간다 침바 봤어? 응 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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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본다 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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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침 침 rank 침 침 타기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오늘 4월 달이잖아 침 너 템피인가요? 엄마 사랑해요 여기 손님 카페요 손님 카페요? 응 그래서 온유가 온유스타 요리사예요 마리스타? 온유스타 온유 마리스타예요 온유 요리사예요 온유가 이렇게 부어줘 온유스타예요 온유 마리스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음 걸로 넘길게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국무야? 아 커피 냄새 나 고마워 매물잔은 좀 매콤하지 않아? 제왕이 계속 그런 사람이야 온유가 나 너무 예뻐해 준다 그치? 재밌었어 오늘? 통이트 패러 influen seria 이런 실패을 Probably often 5000만 원 전기을 외고 알았다 역시 조합ی